눈이 크겠다 왜요? 사람들이 비웃네 눈을 봐봐 봐봐 카메라 보지 말고 날 보라고 봐봐 눈을 조금만 살짝 더 그리고 웃음길 없애 그리고 웃을때는 살짝 비열하게 비웃는 듯한 안 되겠다 30초 카메라랑 눈싸움 30초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시작 앞에 앞에 카메라 감독님이 눈을 감으시니까 나도 감고 싶어지네 같이 해주시면 안돼요? 응 10초 지났고요 아까 지금 감으... 안 감으... 지금 감으... 안 감으... 안 감으... 안 감으... 뒷둑이 안 감으... 안 감으... 안 감으... 안 감으... 2초 3초 5초 3초 2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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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슬프게 게임 해야겠습니까? 4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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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 김의 왕까지 지르코늄이 있는데 뭔데 그게 있어? 과학 안 배웠어 안 배웠어 형 과학 1시간 동안 되게 열심히 풀었는데 4점 맞았다 내가 이거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끝말잇게 하려고 다 이겨버리려고 내가 다 연속했던 거야 이투비움 니튬움 지사나나트룸 과산아 나트륨 이게 뭐야 그런 거 없어 찌르프님 아이스티타인유 아이스티타인유는 뭐야? 아이스티타인유이라고 했어요 그래? 좋은 유미네 그래 안녕하세요 아 재교 아 재교 아 재교 뭐해 아 재교 뭐야 아 재교 뭐해 재 아 재교 어제 끊어오어 네 여보세요? 어 비! 네? 어 뭐해? 누구세요? 어 비 뭐해? 나 라면만 어 뭐야? 이거 맛있다고? 맛은 뭐하세요? 맛은? 맛은? 아 맛있어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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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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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별생각 없는데 왜? 어 사이크에 사이다가 적줄이 잘 베어들었었는데 어 그래요? 음식이 다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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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 찐! 찐! 한 명 딱 봤어요 한 명 너의 선택을 믿자 찐! 깜짝一下 아 같이 있어라... 귀여워... 크리... 뿡... 저것도 언젠가 바뀐 날이 올까... 뭐라하는지 모르겠지만 웃었어요 일단 내가 알아들었어...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로 죽으면 진짜 서운해요 형 나 사랑 마을 시절에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십니까? 진짜 서운해요, 형 그중에 왜 이렇게 막 마음이 아래지 막 형이 자꾸 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진짜 서운했어요 자 자 자 틀렸고 어차피 틀렸어 어차피 없어진 사진이야 어차피 틀렸고 한 장밖에 없다고 이게 틀렸어 너가 더 있어 자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레전드다 이거 레전드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진영이야 야 진영이야 자 정국 이거 들고 와 자 정국 들고 와 야 이거 다 숨어있는 야 자 5 6 7 8 10 11 11 11 11 12 11 12 13 13 14 15 14 15 15 15 대박이다 난 진짜 아 진짜 난리났네 난리 났는데 진입이? 안전적이었다 아 진짜 매력이었어 이건 유태폐이 끄셨어 이거 하나 둘 셋 아 아 재폐적이야 재폐적이야 안좋아 도둑하게 저기요 안쪽에서 듣자 와 카메라 아 아 좋은 노래죠 그거 불러주세요 진영 땀이 아닌거 같은데 진영 뭘 잘못 드셨길래 이래요 배 누르지 마 야 내 배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요 한국은 지금 40도입니다 아이고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들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란 거라는 거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가야 돼 가야 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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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요 아 뭐한 거야 뭐야 아 아 야 아네 아 아 아 아 고고댕크 자 좋습니다. 지금 비장한데 뭐 나올거 같은데요? 이 채워드는 동아리 카메라만 왜 돌려줍니다. 카메라 안 그러면 내가 돌아야겠어. 돌고래는 물 안에서 숨 못쉬냐? 쉬겠죠 물 속에서 숨을 못쉬면 아니야 물 속에서 숨 못쉽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물 빼줘야 된다니까 근데 내게 하니까 바닥에서 숨을 쉴 수 있나 없나? Excuse me They can't breathe in water With nothing? Yeah They have to come up to the air to breathe Come up? Well, okay, you are genius, yeah, thank you Yeah, good job 화이팅 한 번 외치고 오 한 번 들어왔어요 저희 같이 외칠게요 화이팅! 화이팅! Yeah Team 얼굴 SAM อัพ Rogue wherever Although 얼굴 리허설 라이 someone 세기야, 세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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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다 짰죠. 아 짰어요? 아니 안무가 어렵지 않아요. 봐봐요. 언젠가는 후회할 때 봐봐. 안무는 중앙씨 붙어서 하는 거야. 오케이. 라라라를 할 때 설마 이거냐? 이거 나는 마음속임이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니가 바로 등골 브레이크 오브 반대쪽으로 되나? 라라라라라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크 오브 아 진짜 감동성이야. 미리로 등골 브레이크 오브 사이 세우 세우 네 라라라라라 니가 바로 등골 브레이크 오브 올해 많이 있어. 형이야 난 엄청롱하니. 그럼 안 돼! 미친 소리야. 어떤게? 몰라 보입시다. 제목을 갖춘게요. 제목을 갖춘게요. 오케이, 동생! 디지머 어드벤처! 정답! 와, 잘하네. 이렇게. 연습 문제 하시죠. Let's go! Let's go! 연습해! OK, OK, 연습해, 연습해. 몸풀기, 몸풀기. 야, 이거 우리 맞춘 걸로 하다. 아니요. 첫 판은 이건 국룰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연습 게임으로 가시죠. 예, 힘을 보여준 거니까. 바로 퇴새 전환, 우디를 바로 갑니다. 오케이, 연습해. 이런 말 하기 좀, 그냥 형 이름만 안 하면 돼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런지,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아, 이런 말 하지 마요.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오케이, 다음! 광고선 칠기시기 기절 다이빙이 진짜 크게 떨어졌다. 와, 막 가수지. 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클라이 형 어떻게 떨어져야 되는데? 위험? 아, 두 개.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웃기다 재 씹을라고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나의 성키스를 방금 더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 죄송합니다 이런 향이 좀 약간 요즘 좋아하는 포인트라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1등 됐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맞죠 축하하세요 절대 순수요? 진영이 순수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퓨어랑 거리가 멀죠? 안 되죠 정말 청순 가련한 바로 그 자체 순수 벽을 쌌다고 보시면 될 그냥 그런 수식어가 없어요 제 이 맑은 눈을 보십시오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되게 평소에 순수한 형이긴 한데 순수하게 짜증나게 하는 형이지만 약간 저희 주에서만 이렇게 약간 좀 그런데 모든 모든 관점에서 보면 진짜 완전 순수한 형이잖아요 저희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이 형이 안 순수해 보여요 형을 그렇게 밀쳐내면은 이 친구 이 친구 버릇이 없는 친구구나 이러면서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 아이고 우리 맞죠 분위기가 되게 많이 그냥 약간 질문자 아.. 오늘 승자 지!! 오늘은 승자 지!! 이 정도의 스페셜이야 뭐야? 선덕여왕 세상에 제일 슬픈 채소는 뭔지 아세요? 왕 일주가 너무 느린거 아니에요? 별소리 같지 않나요? 네 손은 가만히 있고 왜이래? 왜이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이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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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